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뷰 시작합니다. 시장이 5월 흐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4월, 5월 계속 점진적인 상승을 예측했었는데 희망이 많이 섞였던 거죠. 다시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오늘 주가가 또 많이 흔들리는 국면입니다. 지수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6%, 2,600 밑으로 다시 내려온 흐름들이고요. 오늘은 극적인 반등은 좀 힘들 거예요. 전체적으로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그래도 지금보다는 낙폭을 조금 줄여서 1%대라도 낙폭을 좀 줄여준다면 그런 걸 기대하는 상황이고요. 오늘 저희가 집중 분석 시간에 바이든 대통령이 토요일에 한미정상회담하지 않습니까? 또 내일 방한하기 때문에요. 관련해서 또 경제적으로나 챙겨봐야 될 게 뭐 있을지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잠시 후에 만날 거고요. 김중근 대표님과 함께 또 기술적 분석하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 내용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앤뷰 시작하겠습니다. 일정들이 뭐 딱 잡아넣으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도 시간이 금방 다가옵니다. 개인적인 일정도 그렇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보다 한국에 먼저 온다는 얘기가 화자가 됐었는데 내일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고요. 토요일 날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회당 관전 포인트 그리고 또 최근에 국내 경제 상황들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바이든 대통령 방안에서 뭐 여러 뭐 정치 외교 안보적인 게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경제적인 게 조금 더 관심이 있어서요. 경제 분야에서 좀 의미는 거론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일단은 기술동맹을 강화한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동맹 강화. 네. 왜 굳이 미국이 한국과 기술동맹을 갖다가 강화하느냐는 두 가지 의미에서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이제 한국이 사실은 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사실은 세계적인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들이 꽤 있죠. 가령 뭐 디지털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부분 반도체 전기차의 배터리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우위에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한국과의 어떤 기술적 동맹을 통해서 미국이 지금 의도하고 있는 어떤 공급망 재편 다른 말로 알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중국에 의존하고 있던 어떤 공급망을 갖다가 다시 이제 자기들 그걸 갖다가 이제 프렌드리 뭐 쇼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방국 위주로 이제 공급망을 재편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국과의 어떤 기술동맹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날 이제 삼성전자 방문을 공장을 방문하는 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미로 해적을 해야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특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헌을 드리고 있죠. 백악관에서 뭐 연이어서 이제 반도체 회의를 갖다가 주제를 했고요. 삼성전자의 어떤 미국에 대한 어떤 반도체 투자를 이끌어낸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는 이유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상당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얼마나 반도체를 갖다가 공급망 재편이라든지 아니면 미래 사람에서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정상회담 만찬에 우리 대기업 총수들과 함께 경제단체장들이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투자일기가 조지하 쪽 나왔는데요. 기억별로 보면 뭐 어디가 좀 이렇게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삼성전자로 확정이 된 거고요. 이제 그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미국에서도 기존에 이제 공장들을 갖다가 생산기지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그 재벌 총수들을 만나는 이유는 미국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독려 뭐 이런 것들이 뭐 주된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악수하고 그렇죠. 네. 친밀한 척하면서 투자 좀 해라. 좀 이따가 우리 예를 들면 상무장을 한번 만나라. 그래서 후속 논의를 하고 그런 거겠죠. 자 실질적인 얘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경제동맹 기술동맹을 하면서 지금 미국이 지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아이 하도 많아서 이런 것도 외우기도 어려워요. IPEF 거기에 이제 동참하기로 거의 얘기되는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 결국은 이제 아직까지는 아닌데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 계속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여기 이제 사실은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어떤 용어를 쓰인 이유가 있겠죠. 이건 단순한 자유무역협정 기존의 FTA랑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사실은 뭐 FTA가 이제 관세 철폐라든지 규제 철폐 이런 거에 방점을 뒀다라고 하게 되면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거는 미래 산업의 어떤 경제 공동체를 키우고 그래서 이제 국제 표준을 세우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더 나아가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부에서는 우려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 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약간의 거부감을 보일 수가 있겠지만 중국은 또 한국이 몹시 필요해요. 만약 적대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일단 뭐 소비자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조금 반발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반도체라든지 한국 어떤 기술이 없으면은 중국의 생산도 거의 뭐 멈추는 상황까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기술 분야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근데 뭐 우리가 사드 때문에 지금 몇 년을 기업들이 고생을 한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겠죠. 빅끝 상당하다. 네 이런 걱정들을 좀 하고 있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중국도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으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태도들을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방한을 하루 앞두고 관련된 특별히 경제적인 관전 포인트들 짚어봤고요. 다음은 우리 경제 상황 또 녹록치 않은 우리 경제 상황을 오신 길에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러 분야가 있는데 당장 인플레이션 뭐 지금 음식값 보니까 뭐 이제 다 올랐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국내 물가 상황은 어떤지 좀 체크해 주십시오. 언제 이제 사실은 물가가 정점을 찍으냐를 갖다가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둘 것 같은데 보통 물가라는 건 전년 동월 대비로 비교를 많이 하니까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는 지난해 10월부터 물가가 3% 이상으로 뜨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뭐 기자회과를 감안한다고 하게 되면 사실은 5월 10월 정도가 물가가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 게 사실은 2월 달부터거든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3월 4월 5월 일종의 이제 2연 소비라고도 하고 보복 소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가끔 뭐 여행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음식점 같은 기업들에 어떤 소비가 폭발할 가능성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추경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되면은 사실은 그게 뭐 5월, 6월, 7월까지는 계속해서 연결이 될 거고. 돈이 좀 풀겠죠. 그게 그렇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열흘 휴가철과 또 맞닿아 있는 거니까. 이런 쪽으로 따져보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은 9월까지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유가라든지 국물가 상승이 본격적으로 이어진 게 올 2월 달부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파급 효과가 보통 2개월, 3개월의 어떤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죠. 가령 뭐 가공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석유화학 제품의 어떤 생산 효과의 부담들이 지금 한 5월 달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물가에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상당한 기간 물가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빨라야 사실은 3분기 말 아니면 4분기 초나 돼야지 한국의 물가는 정점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주변 정황들을 좀 보고 그나마 확인할 수 있는 과정들이고 어쨌든 인플레이션은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과정들이고요. 환율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오늘은 1270원, 어제 환율이 많이 1260원 때 떨어졌고요. 오늘은 다시 75원, 8원가량 올랐고요. 최근에 1291원을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1300원이 국전이에요. 그래서 뭐 한미 이번에 정상회담을 하면서 통화수합 재체결, 비슷한 어떤 조치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네. 외환당국의 스탠스는 어떤지 또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는 좋겠네요? 환율이 높으면요? 일단은 환율이 계속해서 뭐 일부에서는 하락할 거라고 이제 뭐 정점을 거의 확인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환율이라는 거는 원달러, 달러 환율이라는 거는 사실은 상대 통화에 의해서 결정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가령 위안화라든지 엔화라든지 그다음에 유로화의 흐름에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데 어제 이제 환율이 약간 떨어진 거는 상하이 봉쇄가 풀릴 거라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유럽의 긴축이 어느 정도 가시화될 거라는 움직임 때문에 약간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금리를 갖다가 미국만큼 강하게 올릴 수 있는 어떤 형편이 못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달러의 어떤 고공행진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뭐 일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게 되면은 과거에는 수출 기업이 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마련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효과가 지금 상당히 없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수출 기업들이 상당 부분이 사실은 생산 기지를 갖다가 해외로 많이 옮긴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는 것만으로 수출 기업에 긍정적인 신원을 줄 거라고 기대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국내 내수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원달러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값 인상이라든지 환율 효과에 의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당분간 높다라고 보는 게 한제적인 추론이겠죠. 수출 기업에 도움된다는 측면보다는 대체적으로 경제 부담되는 게 훨씬 더 비중이 큰 거죠. 네, 그렇습니다. 1300원을 돌파를 할지 안 할지가 지금 중요한 상황들이고요. 미국은 지금 굉장히 강하게 금리를 올리는 그런 정황들이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우리도 지금 좀 급해졌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한은 총재가 그냥 내정된 상태에서 금리 못 올리지 않을까 했는데 금방 올렸고요. 다음 주에 또 금통위가 있고 우리도 OCPP 빅스텝 얘기가 나옵니다. 국내 금리는 어느 정도까지 따라올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인사청문위에서는 빅스텝의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경제부총리를 만나서는 그런 것도 사실은 부정하지는 않았죠. 그런 이유는 생각보다 빨리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더구나 이제 사실은 연중이 굉장히 빅스텝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연준의 금리가 상단이 1%인데 6월달에 이제 FOMC 회의가 열리면 최소 50PP 인사은 사실은 예고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을 보면 75PP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상단이 사실은 1.75%까지 연준의 금리가 높아진다고 하려면 한국은행의 지금 우리 정책 금리 자체가 1.5%니까 25PP를 만약에 올리게 된다고 하면 상단이 같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제 한미 어떤 금리의 어떤 역전 가능성? 뭐 이런 것들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물가 오름세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 경제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으로서는 빅스탈의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역시 아까 환율도 상대적이지만 금리도 우리가 이제 뭐 가만히 앉아있다면 우리 금리가 더 낮아지기 때문에 고육책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고요.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사실은 서민들은 또 대출받은 분들은 또 상당히 이자 비용이 올라가서 걱정인 상황인데요. 가계부채 위험성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경고를 해왔는데 최근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가계부채가 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사실은 G2직 국가 중에서는 뭐 1등이고요. 2017년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한 89% 정도 됐는데 뭐 지난해 3분기만으로 거의 한 7점? 아니 107%까지 증가를 했으니까 거의 한 17%포인트 정도가 갖다가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같은 기간에 G2직 같은 경우에는 62%, 65%, 3%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가 6배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사실은 가계부채 어떤 증가세가 사실은 신용대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주춤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뭐 주담대라든지 전세자금대출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갖다가 지금 빅스텝을 갖다가 계속해서 밟아 나간다고 하게 되면 가계부채가 견딜 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우리나라 2050만 가구 중에 한 350만 가구 이상은 적자가구인 상태인데 만약에 여기까지 금리까지 고공행진을 하게 되면 가계부채가 글쎄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거라고 봅니다. 우리 경제도 어려운 상황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는 특별히 대외경제 영향력을 굉장히 더 많이 받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 전망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물가도 심상치 않다.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 환율이기까지 소위 뭐 3고의 늪의 우리 상황이고 성장률도 이제 3% 아래로 지금 전망층이 내려왔는데요. 경제 전망, 또 투자자, 저희는 투자자들이 많으십니까 투자자나 우리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해주세요. 일단 경제 전망은 뭐 제가 아니더라도 유수의 경제기관들이 올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GDP 성장률 여차를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고 있는 추세죠. 이런 추세는 하반기로 갈수록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나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제 투자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심물경제의 어떤 침체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자산시장의 하락으로 연결되지는 않죠. 오히려 그게 호재로 연결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가령 미국의 침체가 진짜로 과셔가 된다고 하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가. 그렇다면 미국이 이제 선제적으로 금리를 다시 내리기 시작할 거고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는 결국 유동성이 풀린다는 얘기니까 그건 자산시장의 굉장히 호조가 되겠죠. 그렇지만 당분간 그때까지는 사실은 이런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고 그다음에 중앙은행의 긴축이 계속되는 한 자산시장의 밸류에이션 조정은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경제 최근 동향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관전 포인트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